나 망향을 써보고 싶은데 여기도 한 번 써볼까요? 자 망향이다 얘들아 야 망향이라고? 가봐 망향으로 어 망향으로 간다 좋은 기술이구만요 이거 잡몹들 많을 때 쓰면 너무 좋겠다 오! 오! 낫을 가리는 레이 오오오 낫을 가리던 친구를 구했습니다 이리 와봐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인사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인사하는 키가 있던 것 같던데 자네가 탐색을 해주면 됩니다 아 뭔가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 튼튼한 친구가 좋은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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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 무친 딜 레이 딜이 나보다 셀 것 같은데? 오.. 무친 딜 헉! 허허헣 쟤 뭐야 허허허허허허허 너무 무섭다 이 게임 소울창! 와아 레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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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봤는데 너 못 봤구나 레이아 내 뒤가 좀 가..뭔가 레이아 레이아 시비를 잔뜩 걸고 혼자 도망가면 어떡하니 하하핳핳C 레이 부활 레이아 이번에 이쪽으로 가자 너 없이 못 산다 이제 따라와라 레이 너만 믿고 있다구 자물쇠가 잠겨있으..어우씨 레이 할 수 있지? 대체하고 있지마 레이몬 그만 굴러 그렇지 어퍼컷 싸움의 고수 레이다운 콤보였습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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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철권인데 쟤는 혼자서 이리와봐요 무자비한 뉴스 혼내줘 혼내줘 레이몬 가라 야 난 파밍만 하면 되나? 어우 좋아요 감옥 열쇠 빨리 혼내줘 너희끼리 싸우고 있어 나는 난 갈게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어 레이 왔어? 왜 왔어 싸우지 어? 제스처를 배울 수 있대요 어? 레이아 해냈구나 지성 40 이 집 이제 소울창을 쓸 수 있습니다 슬롯 하나만 먹네 두발밖에 못쓰는 필살기술 인가봐요 소울창 한번 맛좀 볼까요? 자 내려 오시구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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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 망양먹어 여깄어 여기로 가 하하하 소울창 관통 혹시 되나요? 아오 너무 좋다 이것들 안되겠구만 이거를 먹고 소울창 다시 장전 발사 우두 아아 이거 좀 실망인데요 방금꺼는 망양한번 더 망양 좋다 망향이 더 좋은데 솔장보다 이게 뭔일이야 더 좋잖아 와 망향 개사기 마법사 개사기 와 너무 사기다 이게 뭘까요? 오 용맹한 펠리시아 와 용맹해보여 댕기기 방패 한장을 얻었습니다 아이템 하나 저..저기 밖에 못 가네 휴우석 두 개 순례자 벨크레아 헉! 법사도 소환할 수 있네? 와 원탱 투 딜 조합이 됐습니다 가자 빨리 오라오 어휴 시작하자마자 오 소울창 이야 데미지 세다 근데 나 잠깐만 잠깐만 나 뒤로 보내줄래? 헉! 용맹한 녀석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 같애 어떻게 어떻게 해? 어어어 너 한 번에 셋을 아 나 이거 위험해 아 야 방출하면 어떡해요 헉! 법사 개사기 법사 개사기 야 어디서 다음 아이 걸..일로 데려와 이..일로 데려와 야 쟤 맞추네? 난 안..안..안.. 라곤이 안되는데? 헉! 구경만 하면 되겠다 나는 오오 쟤 하나 더 있다 일로와 일로와 개사기 법사 개사기 법사 개사기 야 방패..방패 치워 그렇지 아아 쏠창 와우 아 근데 나 쏠 수가 없네 나도 내려가야겠다 와아 용맹한..용맹한 녀석 용맹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..용맹이 갈 것 같애요 와아 용맹이 갔다 마구 때려 막아 마구 때려 막아 헉! 너도 죽었어? 근데 이미 개떡을 쳐버렸네 노래는 되게 화려한데 보스는 허접하네요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의 최후 어? 방랑기사 글랜코르 어? 그 전에 만났던 애 아냐? 글랜코르님을 부르겠습니다 용기상과 상대할때 나왔던 애네 나왔던 에너스터 이게 마법 ㅈㄴ ㅈㄴ 치사하다 내가 생각해둬 망양이 다섯 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망양아앙 왔다가 오 야 망한 거 안 통해 안 통해 뭐야 얘 야 하지만 방랑비사님 하드캐리 해주고 있죠 잠깐만 잠깐만 내 뒤에서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아 야 잠깐만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야 마옵사가 진짜 사기다 잡몹 잡듯이 잡네 망향이 얘네한테 통할라나 자 망향이다 얘들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관심도 없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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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법사 괴사기 오 지성 45 기억력 35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벌써 유튜브 업로드 하러 갈 시간이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파랑색 마법사 귀엽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뵈요 도와